안녕하세요 안녕 성화인데? 안 나왔었구나. 안녕. 어두운가? 아닌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짧게라도 왔습니다. Hello.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인사가 늦었죠? 오늘 그거 떴던데? 그 뭐지? 바다 보러 갈래 티저. 홍중이랑 전화 떴어요? 보고 싶다. 어떻게 되세요? 나 괜찮아요. 둘 만 떴어. 그렇구나. 안녕? 벌써 앨범도 샀다고요? 앨범이 나왔어요? 벌써? 그랬구나 노래 완전 좋아요 트랙리스트 공개되지 않았나? 화이트 러브도 좋아해요 일하고 있는데 알림 떠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내일 V LIVE 또 있네? 맞아요 내일 V LIVE 또 있어요 시간은 6시 반? 6시 반이었을 거예요 그죠? 맞나요? 맞네요 6시 반이었어요 머리카락으로 하트 만들기? 이렇게? 오늘 뭐 하고 왔나요? 비밀 출근하고 있어요 프랑스틴이에요 아침인가 보구나 흰색 옷 입으니까 제가 혼자 V LIVE 할 때 검은색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오늘은 흰색 옷 입고 왔어요 오늘은 흰색 옷 입고 왔어요 성아 머리 짱 이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9일 날 민기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민기한테 전화를 하고 끊고 이제 V LIVE를 보고 있었는데 민기가 그 다음에 우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가 차서 다시 전화를 전화하려다가 참았어요 보고 있었죠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? 이러면서 오늘의 TMI는 TMI는 오늘의 TMI는 보고 있을까? 에이틴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? 손목에? 이거는 머리끈이에요 제 거예요 이따가 연습할 때 묻고 할 거야 이거 저 이거 그때 썼던 거 맞아요? 똑같은 거예요 아직 5개나 남아... 9개나 남아있어 10개 묶음이거든요 안 잃어버리고 잘 쓰고 있죠? 지금 묶어주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노래 추천해줘 노래 요즘 빠진 노래가 있는데 아 무엇을 들려드려야 할까? 이거다 샘 김전배님의 Love Me Like That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입은 옷이요? 오늘 입은 옷이요?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송아의 패션쇼 너무 가깝나? 너무 가깝나? 양말에 슬리퍼 신었는데 괜찮네 정신사 체크 정신사 힘들다 만난 거 정신사 ری間 정신사 신나 매일 제가 이 노래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가사를 몰라요 많이 피곤해? 아뇨, 안 피곤하네 다들 연습 중이에요? 아직이요? 슈퍼스타 IT 이제? 네, 기대돼요 엄청 재밌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은 게 언제야? 8월 8일? 8월 8일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그거 술생... 술의 생하는 날입니다 내일 술생하는 날 아니에요? 내일 무슨 날인데요? 모르겠는데 내일 무슨 기념일이라고요? 모르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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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야 멤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말해줘 안 돼요? 당연히 에이티니 분한테는 되죠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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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진척... 응? 없는데? 아닌가 봐 균형을 나만 챙기는 거지? 뭐래? 아니야 알고 있죠, 당연히 워드넬 생방송 하는 거 맞죠? 모르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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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bad. I'm sorry. Why? Why are you so sad? I feel bad. 이거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진짜 맛있고 정말 소중한 물 입니다. water 이걸 케이스 플렉스 한 거 보여드릴까요? 이게 그냥 투명한 게 아니에요. 보시면 또 안 불렀어.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죠. 빛이네. 안녕. 이렇게 비치는 효과가 있는 투명 케이스라고요. 플렉스. 앞 광고인가요? 아니요, 광고는 아니에요. 제 눈 주고 닫거든요. 난illo계enne 플렉스. 왜 예쁘게réal고 신날 줄... 신나, 사소한 거에도 신나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 사랑해도 돼? 가능 천국에서 떨어지도 아팠나요? 아팠죠 아팠죠 날개가 부러졌어 날개가 없어졌어 정세 이 질문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아팠냐고 물어보시길래 최근 느꼈던 사소한 행복은? 최근에 느꼈던 사소한 행복은 그 맛있는 음료수를 마셨을 때 청사가 먹는 거? 아니에요 오늘 귀걸이 안 해? 오늘 뺐어요 오늘은 빼서 오늘은 빼서 최근에 산 물건이요? 최근에 뭐 샀냐면 최근에 옷 샀어요 다음에 입고 자랑할게요 근데 아직도 안 왔어 아이스크림 한 개만 추천해 준다고요? 저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스크류바에 복숭아 맛이 나왔대요 스크류바 복숭아 맛이 나왔다 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요 그 스크류바에 검은색 스크류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레몬 무슨 그거 이름이 뭐였지? 무슨 레몬 뭐 시기였는데? 레몬소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샤요 그래서 신 거 못 먹는 사람은 비추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다 민트 초코 짱이요? 민트 초코 짱이요? 많이 드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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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배불러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제가 민트 초코를 먹으면 쓰러지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좋아하죠 근데 못 먹어요 근데 한입 빼려고 아니요 괜찮죠 아까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 스크린샷 찍을 포즈? 스크린샷 찍을 포즈? 지금 화면 안 와 줄 수 있어? 성화야, 제가 팬카페에서 노래 계속 추천해도 돼요? 네, 가끔씩 에이티니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노래 듣고 있어요 네, 신발 제 거요? 아니, 맞죠 제가 얼마 전에 팬사인을 했을 때 오영이랑 저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신발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이거를 돈 주고 사고 형이 오영이한테 똑같은 걸 선물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신발 보고 오영이한테 야, 너 나랑 왜 똑같은 거 샀냐? 이러면서 오영이가 형이 사준 건데 이래서 정말 예쁜 신발이지? 보는 눈이 있구나? 그래서 아무 말 못 했어요 티니들,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짧게라도 와봤어요 전 이제 가야 해요 짧게라도 봐서 좋았어요 알았죠?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시겠죠?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빠빠이 진짜 갈게요, 안녕! 봤 razor 안녕